안녕하세요 박원정의 건강투데이 오늘은 나님의 양한방 협진치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양한방 협진은요 양방에서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받으면서 한방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진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시술을 말합니다 이때 나중에 태아로 성장할 수정관의 질과 자궁 내막에서 수정난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가 착상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난소기능의 저하로 홀몬 보충 여법과 기타 처치를 했지만 자궁 내막의 두께가 얇은 경우 원인 불명의 습관성 유산이나 자궁 내막 유착이 재발하는 경우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행하더라도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막연하게 잘 되겠지 보다는요 정확한 한방적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서 임신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뒤 임신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침치료와 시험관 아기 시술을 병행했을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을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성공률이 16.2% 상승했고 임신 성공률이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방치료는 난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요 적당한 두께의 자궁 내막으로 수용성을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을 상승시킵니다 난임의 한방치료에는 약물치료, 침과 뜸치료를 병행할 때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 시 진행하는 홀몬 투약과 피임약 복용은 몸에 서서히 축적돼서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요 환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이때 침치료는 심신의 안정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침치료와 뜸치료를 병행할 경우 자궁과 자궁 부속기의 심부까지 열을 전달해서요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신경전달물질이 증가해서 생식기능뿐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배란을 고르게 하고 자궁 내막의 착상력을 강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신장기운이 부족해서 난소와 자궁이 약한 경우 스트레스로 간의 기운이 뭉친 경우 혈액순환 장애로 어혈이 생긴 경우와 기혈허약의 경우 환자 증상에 기초한 한약요법을 시행했을 경우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동안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성을 모는 새벽에 잠을 잘 때 파동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뇌에 작용해서 홀몬 분비에 교란을 일으키고요 체지방량에도 변화를 주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흡연은 난자와 정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정의 건강투데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